나 거기서 딱 잡아 어구 맛있당 이렇게 넓네 이제 잘 먹는데? 먹어 더 먹어 문 열리잖아 마땅히 와이성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맛있짱 짝짝 맛있지? 더 먹어 많이 커 야 그러다 마땅만큼 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마땅히 늦으면 되지 맛있쩡 원래 네스푼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 배고팠지 응? 네스푼? 이걸로 네스푼? 아니 아니 그니까 콕 네 번 흐흐흐 많이 먹어요 맛있쩡 내가 타니까 맛있쩡 마땅히 그만하고 열랜다 인마씨 얌 한입 더 한입만 더 알지 어휴 잘 먹네 어휴 잘 먹어 이건 뭐 돼? 그냥 사서 먹어 그냥 얘 뭐 채소 그런거 안 줘도 돼? 응 이것만 먹여도 된다는데 한입만 더 먹자 예식용이 장난이 아닌데 배고팠나봐 아 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거 아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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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먹어 저 담마는 거 다 줘 왜 이거 밥을 채로 줘? 그저 먹어 무서워하잖아 자 어우 저 자식 뭔가를 묽으네 시장 그만 먹자 글쓰 네라 네라